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의 또 다른 코너 검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검찰개혁을 저희가 늘 늦출 수 없죠 그래서 현재 얼마 전에 대검 고검장 그리고 부장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은 검찰의 분명한 조작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위증을 했던 제소자의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합동 감찰로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어미준이 나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박범계 장관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박범계 개인의 뜻으로 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로운 기자죠 아주경제의 장영진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기자님이 조금 늦어갖고 제가 방송을 조금 지참이 됐다 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셨던 걸로 시청자분들 한 5천명 날아갔어요 이런 그렇고 지금 한 3천명 시작인데 이 사건 먼저 우리 장영진 기자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검찰총에서 핏대를 올릴 때마다 검찰에 그 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꾸 검찰총에서 연락이 와요 출석하라고 사건 뭐 고소고발 당한 거 있으세요? 예 지난번에 그 사건 알릴레오컨으로 그게 지금에 와서야 출석하라고 또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 앞번 거는 정확히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릴레오의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알릴레오에서 KBS 여기자와 검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검사가 기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성희롱이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럽죠 그 검사의 이름을 특정했어요? 아니죠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성희롱을 누가 고소한 거예요? 검사 사준모 그런 애들이에요? 아니요 사준모면은 차라리 걔들은 원래 그러려니 하겠죠 KBS가 고소를 했죠 KBS가 고소를 했죠? 네 자기네 방송을 그렇게 명의위에서 일단 뭐 하겠습니까? KBS는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한우 그 당시 당시가 한우리 기자였는데 한우리 기자가 고소한 거 하나 하고 KBS는 개인에 대한 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KBS는 음란물 유포 그게 왜 음란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조사 받으셨어요? 그걸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KBS 검사실에서 받아요? 어디서? 검사실에서 받으라고 잘 되길 바래요 꼭 고비 때마다 이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날 잡았나 뭐 나를 잡은 건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 늘 우리는 오늘만 산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면 마음 편합니다 무엇이 오라면 가면 되는 거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뭘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조질 거 조지고 싸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장용진 기자님이 우리 박범계 장관님의 수사지휘권 어떻게 보면 포기해요 포기하지는 않고 저도 좀 비판은 했지만 정치적 판단이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건 자체가 이번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어미준이가 거기 왜 나오냐고 어미준이가 나오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 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 17일이죠 처음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했어요 대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 이 사건을 다시 임은정 검사한테 돌려줘라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할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을 대검 부장검사회의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회의를 한 결론을 다시 내려라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물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명분 쌓기였나요? 명분도 있고요 근데 대검의 부장들은 대체로 보면 조금 기대해 볼 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이러면 추미애 장관님이 그나마 이정수 대검 형사부장이나 지금 갑차는 이중근 대검 형사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고검장은 뭐야? 고검장을 왜 불러? 근데 거기에 고검장이 들어오면 이때보다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표대결에서 이길 수 없는 표대결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다 저는 이거는 노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세요 라고 봐준 거예요 이미 그거는 이미 거기서 결론이 다 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면 임은정 검사의 활약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활약을 애시당 쪽 원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어미준인 거죠 그렇죠 어미준이 어미준이 거기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던 간에 당장 쟤를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고검장들이 그건 그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그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패밀리인데 손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대 2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배경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제가 볼 때는 8대 6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어미준인을 추석시키면서 시키면서 이게 8대 2대 2로 보면 한 번씩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선후배 사이고 선후배 사이고 뻔히 대학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예측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왜 걔를 거기에 참여시켰느냐라고 하지만 박범계 장관님이 오히려 지적을 했죠 그 외에 어미준이 그 회의에 참석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방관한 것도 있죠 사실 결과적으로 그거를 다시 뒤집지는 않았기 때문에 야 그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라고 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휘 시점도 너무 뒤로 미뤄진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도 박범계 장관이 이 프로세스를 그냥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글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선거의 영향이 오히려 한명수 사건으로 뒤집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느껴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인 거죠 이게 선거가 선거에 이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인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 좀 멀리 보자면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1년짜리에요 1년짜리 시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1년짜리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대선이란 말이에요 대선에서 윤석열이 나오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번 함영숙 전 총리에 대한 모의 위증 사건 이 사건은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용도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장 선해한다면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 건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윤석열을 괴롭힐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감찰의 의미는 뭐예요 합동감찰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덮고 그 다음에 하는 와중에서 이문정을 배제시키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조남관과 윤석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자기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정관은 그거 가지고 한 말씀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의 책임이라든지 개입 부분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대통령 선거하는 와중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 국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는 아마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측도 사실은 하기는 합니다 조남관 요즘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가 우리 측에서는 배신이다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그냥 검찰주의자이다 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조남관들도 지금 보니까 자기 검찰총장 안 될 거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조남관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가지고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서를 보낼 때부터 이미 자기가 총장 차기 총장 레이스에서는 멀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괜히 언론이라든지 주변 대검의 과장급들 간부들이 괜히 지금 자기들끼리 괜히 자체의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남관은 벌써 일찌감치 본인 스스로는 알 거예요 일찌감치 배제됐다라는 거 눈밖에 났다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언론들이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조남관이 총장감인데 아휴 요거 요거 한명수 건 때문에 완전히 이게 눈밖에 났어 요런 식으로 여름오리를 해가자는 거지 그런 프레임을 짜자는 거거든 벌써 프레임을 한명수 구하기라고 잡아놨어 그러니까 한명수 구하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밀려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겠다는 거에 불과하지 사실 조남관이 총장 레이스에서 탈락한 거는 일찌감치 탈락했어요 올해 초쯤에 이미 탈락했다 전원관이가 메시지를 하나 던졌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지만 합동감찰이 있으면 검찰 내 편 가르기를 그만하고 정치 세력화를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남관님도 제가 보면 옷 벗으면요 만약에 그만두면 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사람이 아닐까 당연하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조남관이 왜 이러고 있겠느냐 조남관이 총장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윤석열 당이 아니면 자기가 전관예우를 두둑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지 절대 자기가 총장 달려고 저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검의 대변인실 이런 데서는 기자들한테 막 이런저런 전화를 하면서 아 우리 대행님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총장감이지 않아요 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기자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기자들이요 기자들도 이제 기가 차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발 이것 좀 까달라고 연락이 저희들한테 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윤준 기자님이랑 아주경제넌 검찰 어떤 것 좀 취재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검찰 두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재산 부분을 검증을 좀 하고 있어요 장모도 LH에 투자해가지고 백옥기장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모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고요 아마 그 장모 거는 제가 알기로는 노덕봉 씨나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아마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정제택시 정제택시하고 노덕봉 씨 이런 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김건희 씨 재산은 등록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직자니까 네 공직자 부인이니까 그래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등록된 부분 중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있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지금 제일 첫 번째 사료를 잡은 게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봤습니다 김건희 씨 경기도 양평에 땅도 갖고 계세요 최은순 씨가 장모가 원래 고향의 양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근처에 땅이 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땅 투기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가서 딱 보고 음 역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보면 바로 앞에 고속도로가 쫙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쪽에는 남양평 톨게이트 저쪽은 양평 톨게이트 그 사이에 딱 있어요 그리고 역 하나 거기 딱 들어오면 땡큐네요 네 아니 역은 또 조금 더 나가면 양평역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언제 매입한 걸로 나와요 매입은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좀 된 것 같은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무렵 그 계획이 나올 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보여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중반에 건설이 됐죠 이명박 때에요? 예 그리고 그게 원래는 여주까지 있었는데 그게 2010년 조금 못 미쳐 2010년 무렵에 양평까지 이어지고 지금 다시 지금 내후년에 양평에서 지금 남양주까지로 이어질 예정이죠 이명박과 연관시켜 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박형준 재산 이미 저기 그 열린공감TV나 강진구 선배가 터뜨려 준 걸 가지고 지금 가치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공개된 게 하나 있죠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있는 그 땅을 살펴봤는데 그 주변에 땅이 많아요 근데 거기도 이미 박형준?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소유자는 부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현? 아니 조현? 조현. 발음을 잘 돼 있는데 지금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데 가치가 상당해요 거기는 또 바로 옆에 또 부산 울산고속도로 새로 놓인 부산 울산고속도로도 2000년대 중반에 놓여졌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그 무릎에 또 땅을 샀어요 김영춘 후보는 자산 공개를 다 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했는데 정말 볼 거 없더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형준은 보니까 이미지 세탁은 방송에서 하고 엔비에 피는 못 속인다고 챙길 거 다 챙긴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긴 거 같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정치 무대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면 은퇴할 거 이명박과 함께 친박은 끝났다 친일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실속 챙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기 여기저기서 오고 그러니까 2010년 보통 보니까 지금 그 재산 형성이 대부분이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 그 사이 재산 형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쯤 될 때는 이미 자기가 그렇게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무총장을 마지막으로 그냥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았어요 사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오기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었고요 성추행 스캔들도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현주가 깐 게 있는데 부산에서는 다 온갖 얘기들이 지금 떠돌았죠 그리고 제가 취재한 거 한번 제가 취재를 했더니요 부산 사시는 분들이 거기 진짜 에시트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이건 어디까지 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인허가 문제를 우병우가 해결해 줬대요 음 가능성 있죠 그때 우병우 황교안이 법무장관이었고 우병우가 민정이었던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시에 2010년도였나요 2010년이요 그때 중앙지검에 있었어요 아 네 금조부에 있었네요 금조부에 있었거나 그 앞에 대검 있었거든요 대검 수사 기획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우병우 얘기가 많고 이상하게 거기 우병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직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지금 LCT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박형준 게이트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까면 깔수록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 비리를 자기 다른 비리로 덮어요 비리를 비리로 덮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얘기를 보니까 되게 보면 좀 지저분한 얘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온 얘기만 살펴보면 LCT는 공짜로 들어간 셈이 됐더라고요 공짜 자기도 눈으로 오죠 자기도 하나 없이 계약금도 이용복 씨가 누군가가 내주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오늘 민중의 소리에서 또 단독한 게 또 나왔어요 그 라스베이거스에 갔다 왔는데 출장을 갔다 왔다 공무상 출장을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공무상 출장 기록은 국회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무총장 시절에? 네 사무총장 시절에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를 갔다 왔다 근데 그거 출장 기록이 없다? 출장 기록이 없다 이거 뭐냐 국회 특할 기록을 갔다 왔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피를 그 많은 동네 중에서 라스베이거스를 왜 갔을까 박하라 좀 하나 보죠 자 그렇게 보니까 해운대에 있어요 도박장에 카지노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또 나온 것이 박형준 부인이 믿음께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4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창광리에 있는 땅 땅이 꽤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에는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을 4년 전에 지어놓고 아직까지 믿음기라 근데 이 믿음기 액수가 이걸 아무리 적게 봐도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비만 보더라도 3억 플러스 3억 원이거든요 근데 3억 원정 억대가 넘는 누락액이 나온 경우는 이거는 사실 심각해요 박형준 제사는 아마 제가 이것저것 들어보면 처음 몇백억은 갖고 있어요 지금 언뜻 생각해도 이 사람은 지금 100억 이상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거 두채만 해도 지금 실거래가 30억이 넘어요 아파트 로얄측 아 그거 40억이래요 하나에요? 네 하나에 40억이고요 두채만 80억이래요 네 80억이고요 그 옆에 달맞이 고개 쪽에 그 연립주택이 하나 있고요 달맞이 고개 그 연립주택은 바로 뷰예요 이렇게 진짜 바다 뷰예요 해산 오션뷰고 그 다음에 경주에 그 집이 하나 있고요 그 땅이 있고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광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많아요 그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100억이 넘어요 제가 지금 문득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최순 씨를 좀 취재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최순 씨를 제가 한 때 쫓아다녔는데 저는 최순 씨를 쫓아다니지 않고 최순득이랑 그 식구를 다녔는데 그 달맞이 고개 있는 쪽에 최순 씨 최순 씨의 동생이 거기 엄청난 가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 거기에 부산에 달맞이 고개가 거기 최순 씨의 최순 씨는 강남에 졸부같이 사채놀이하면서 살았고 최순 씨의 동생 최순 씨는 언니잖아요 최순 씨의 동생은 부산 거기 기장국 달맞이 고개 카페랑 거기 그 건물 알아요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다들 거기 연구가 돼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거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최순천 최순천 최순천이 거기 엄청나게 부산에서는 최순천이 날아가요 날아다녀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취재해 보시면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좀 최순 득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어떤 현금 부자로 소문나 있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 해운대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부산 해운대는 서울의 강남이에요 부산의 강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타워팰리스 네 타워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는 센텀시티에 있다가 센텀시티 조금 내륙 쪽이었는데 동해안을 따라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 3구가 송파방이 이쪽으로 강동 쪽으로 번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쭉 그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딱 그 라인을 따라서 박형준 후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희한하게 개발을 할 만한 땅 주변에 개발지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다 아까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그 땅도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야구장 이군 야구 경기장이 또 있어요 엄청납니다 거기에 그 정도면은 최순실 가족들이 LCT를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갖고 있을 걸로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같은 애들이요 그 어떤 애들인데 LCT 그런데 안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LCT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싸움 굿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싸움 구경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콩꼬물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지금 얼마 전에 가세연에서 기자들의 갑질 이래 가지고 한번 그 대대적으로 털었는데 거기에 한 여기자를 털었어요 그래서 여기자가 욕하는 거를 음성파일을 딱 해 가지고 털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여기자가 완전히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신상이 다 털렸어요 얼굴까지 다 털렸고 남편이 뭐 하는 것까지 다 털렸어요 남편은 또 KBS 기자예요 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자가 갑질을 했다 라고 하면서 갑질하고 욕설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연히 그 기자가 제가 잘 아는 기자였어요 근데 알고 봤을 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 기자는 3년 전에 기자를 관뒀어요 현재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돈 문제가 얽혀 가지고 돈 달라고 빌려간 돈 좀 내놓으라고 하다가 그 상대방이 욕을 하더래요 이 X야 남편 관수나 잘해 이 XX야 얘가 이제 빡이 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욕을 했는데 그것만 쏙 닿아 가지고 지금 가세연에서 틀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인 거죠 그렇죠 악의적인 악의적인 거고 얼굴까지 닦았는데 명예훼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남편이 KBS 기자인데 보직이 없어서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업한다고 돌아다닌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새벽에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가세연에서 두 번이나 그걸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 기자 쪽에서 열빠근이 돌 거 아니야 뉴스원 출신이죠 그렇죠 뉴스원 근데 그 기자가 사실은 옛날에 사법농단 그걸 할 때 양승태가 법원장들한테 뒷돈 뿌렸다는 거를 찾아낸 친구예요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친구가 취재력 하나만은 죽였는데 저는 아마 지금 이 친구가 가세연의 뒤를 털고 있지 않겠나 같이 도와야 될 거 같아요 아뇨 아뇨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오는 걸 인터셉터 싹 해가지고 털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걸로는 두 분 가세연 쪽에서도 지금 후원금 받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따로?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여기 사준모가 여기 고발을 하듯이 그 비슷한 건으로 실제로 이렇게 선거 비용 모금을 선거 소송 관련된 비용 모금을 소송비를 지내고 변호사비 쓴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랬는데 고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란거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변호사비 지가 왔어야지 왜 그렇게 돈 잘 버는 데가 후원금으로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고와 관련된 송사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이런 데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장영진TV에서 한 방씩 터뜨려주면 되겠네요 하나씩 터뜨리려고요 장영진TV 지금 구독자 어떻게? 12만 6천명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진 기자님 보니까 다시 한 6천명대로 회복을 했는데 장영진TV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화요일날 하나요? 지금 터로 두 개죠? 세 개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뭐죠? 슬기로운 기자 생활 하나 있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슬기로운 기자 생활 네 그 다음에 화요일날 김태현 기자와 함께하는 9시쯤 9시쯤에 월화 네 그 다음에 금요일날 나가는 데 사실 목요일날 찍어서 금요일날 나가는 독직폭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시에 나가요? 그게 보통 오후에 8시쯤 나갑니다 오아시스 하는 시간인데? 오아시스 하기 끝날 무렵에 나가고 9시에 틀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다스베이드 하기 전에 네 딱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딱 좋겠네요 본인이 여기 오아시스 나오면서 그 시간에 딴 걸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상대 여긋났지 회복에 두 개가 나면 안 되지 9시에 업로드하시면 좋군요 독직폭행 출연인진들은 누구예요? 지금은 현재 김태현 기자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거기는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제 좀 그 거기는 손님도 좀 초대를 하고 어쨌든 난로 발전하는 우리 장영진 기자님 어쨌든 힘내시고요 그 제가 슬기로운 기자 생활은요 사실 여기서 저희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기발 새끼들이라고 하자는데 여기자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 갖고 제가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좀 정치적으로 누가 봐도 그냥 문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송현서 기자 네 송현서 기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건 빠져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송현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동형 TV 나갈 때 이런 매운맛이 있나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 시사타파 TV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동형 TV는 순한 맛이었구나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여기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눅 들 수 있는데 주눅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방송은 저희가 훨씬 부드럽죠 사실 어쨌든 우리 장윤진 기자님 시간 내주셔서 내일도 오시죠?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 내일은 같이 중간에 들어오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장윤진 기자님 이렇게 좋은 소식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말 안 하신 거나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은 요즘 희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마치 우리 진보 진영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낙담한다든지 그러면서 읽고 몰아줬더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180석 만들어줬더니 이러라고 하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좀 실망스럽고 지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 진보 진영의 단결을 깨리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대천부터 많았어요 기묘하게 그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아 너무 힘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 딴 데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다 잡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역사를 보면요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 200년 동안 몇 번의 반동 그 쉽게 말해서 퇴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의 프랑스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양호한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해 왔다라는 발전해 왔다라는 점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냅시다 라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180석이고 대통령도 우리고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지자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오히려 내가 맨날 방송에서도 지지자들 초심을 찾아라 절박했을 때를 생각해라 그러면 이명박을 아무리 우리 진영에서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이명박을 같이 비판한다는 하나만으로 공통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같았다가 한 가지만 다르면 죽여! 이게 되거든요 한 가지가 다른 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 차이를 부풀려 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 좀 많이 많이 아파요 제가 우리 장윤 기자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면요 사실 늘 기사 쓰고 뭐 어떤 여론에 대해서 민주진영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그다음에 기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셀럽이 되셨어요 다스베이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 방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떨 때는 공격을 받고 그렇죠? 그것도 우리 편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때로는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이런 모습을 봐갖고요 별로 그런 거 신경이 났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채팅창 보면요 저희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진영의 채팅창보다 여기는 하나 단합하면 여기에요 저희가 중심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윤 기자님도 지치지 마시고 검찰 수사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 장윤 기자 오시고 오늘 검찰 그리고 정치 조사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